아임 쏘리다 이 새끼야 그쵸? 섹시백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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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? 햄버거? 어허 워워워워워워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첫번째 스타일 두 번째 콧 최외방찬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거거든? 굳이 왜? 내 식습관에 뭔 상관? 오케이 스윗가잇 그 어 스윗가잇인가요? 지들이 굳이 걸그룹이냐? 왜 그러고 서있어? 메인거 주우스 메인거 주우스 메이트 아 잠깐 저거 헬멧 야 기가 내 헬멧 갖고 튀었잖아 아니야 자신의 힙함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? 이렇게? 아이씨 헬멧? 삐앗 야 내 헬멧 안 가져오냐? 길래요 헬멧 핑계로 너 관심 끌려는 거 같구만 헬멧 갖고 튼 게 관심 끌려는 거다 화만 끓는 데 오디션이냐? 내 헬멧을 코이 접어 주머니에 놓고 왔을 리도 없고 요 룸멧 왓쌉 소문 시켜라 오케이 네 가시죠 렛츠고 넌 야 너도 같이 가자 태워다 줄게 노노 나 집이 이 앞인데 뭐 잘 모르겠지 오마이갓 어? 끼어나두고 싶을 정도로 러블리한 향인 거 같아요 대세는 힙스터야 힙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찬양하고 묻거든 나 봐 겁나 이 맞아 아마추어인데 핸디 개봉 줘야지 뭐라는 거야 이거 클렌징 티셔야 아이스크림 먹을래? 어? 여기요 네 민트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스 와 어기 더 기여 이스드 트루 예스 어기 더 기여 이스드 트루 예스 예스 어기 더 기여 이스드 트루 라라라라라 음 음 빠잉 힐링 음 음